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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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놀자는 거지 뭐 했는데 뭐 했어 엄마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어 어 자 희일씨 목욕합시다 어휴 못 버틴기고 그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자해야 돼 너 호르몬에서 넘어가 응 해야 돼, 리리. 안돼, 안돼. 옆에 좀 봐. 너 나 물면 안 돼. 그렇지, 그렇지. 리리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밑에서? 응. 얘 너무 큰 거 같아. 그럼 내려가자. 그러니까. 뭐 좀 해야 돼. 엄마 귀에 들어가면 안 돼. 안 하잖아.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그래도. 엄마. 얘질이 왜 이래. 젖을 수 없어, 리리야. 얘질이 왜 이래. 젖었어, 벌써 다 해야 돼, 이제. 너 2년 만에 하는 거잖아. 작년에 할 거 안 했다도. 냄새 찌지 않아. 왜 이렇게 놀지 않았어, 리리. 다 들어갔어. 점수컬이어서. 아휴. 다 들어갔어, 다. 자, 오빠. 넓은 데서 해, 넓은 데서. 그래. 이왕하는 건데 넓은 데서 하면 이게 좀 편하잖아. 네리야. 네리야? 괜찮아. 너 괜찮아? 너나 괜찮은지? 네가 보낸 바다. 괜찮나? 미안해. 응? 우리 리리야, 엄마 미안해. 싫은 건데. 이거 꾸준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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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. 이 거품 꾸준글봐. 하하하하. 진짜네. 응. 꼬지질다, 꼬지질. 여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. 귀 때문에. 미쳤게. 통통을 좀 해야 돼. 네. 집생 냄새가 너무 심해. 똥꼬? 아우, 봐봐. 우리 애기. 아우, 우리 애기. 자, 여기다. 발도 좀 닦고 여기. 네리야, 오랜만에 해야지 너. 정말 잘하네, 베리. 너무 잘해. 응? 너무 잘하는데요. 우리 순종이네요. 아구, 꾸준글봐요. 아우, 꾸준글봐요. 아, 이름 몇 개를 키웠는데. 그렇지. 그리고 우리 리리, 샤워할 때가 몇 번째인데 엄마가. 아주 신장이 발릴불렁. 뭐하니 그래? 저게 재미있어. 나 화장실. 그치? 너무 착하네. 그럼 다들 소용이 없어집니다. 저 여기서 해야지. 그래. 빨리하고 나가는게 없잖아. 어째래래. 야 너 무거워. 너 안 돼. 너무 무거워서 안 미끄러워. 그래. 여기 사서 잘했어. 제주야. 저하고 바빠줄게. 응? 벌써? 응. 손도 안나고. 아이고 이뻐라. 맛있어 이제. 다 했어 이제. 야 너 완전. 내 몸 해주세요. 쪼그맨 졌어 애가. 털이 이제 다. 아이고 털 좀. 물 좀 짜자 미디어. 털이. 해놓고. 아이고. 다 있어 다 있어. 원래 여기 머리는 안 하는거지? 응 응. 노키 좀 없애고. 노키 좀 없애고. 노키 좀 없애고. 응. 나가자 빨리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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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. 어. 걱정하지마. 잠깐만 있어. 다 했어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hin. 아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응. 아 그럼 바람이 밖으로 나오면서? 하하하하. 바람이 저 안으로 들어가네요. 이제 드라이룸에 들어갑니다. 오 여기 어디야. 예 Qian corte. 괜찮네. 안전을 찾아봤네. 좋지? 엄마도 보이고, 언니도보이고, 누나도 보이고. 하하하하. 무서운다? 안녕. 괜찮네 애기? 괜찮네. 가둬놔서 그런건가? 응 그래서 그런거지 샤워하는거 6분? 카메라 찍은건만 6분 애기샤워으로 덧백해졌는데 저건 한 30분으로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왜그래요? 왜그래요? 고양이들은 먹이만 나오면 다 나오는거야 로제어운 코에 부쌓어 일단 아낌고 이제 물을 덧백해졌어 뭐해? 뽀송이 됐네요 저중? 앉아 앉아, 그러면 잠시만요. 꼴이 왜 이렇게 킁킁해? 왜 손을 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